그들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군대였는지도 모른다 그들은 고대 서구 세계 전체를 정복했고 또 통치했다 무자비했고 군율이 엄했으며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수백만 명씩 죽어간 적들뿐 아니라 자국민들도 그들의 거침없는 분노에 희생되는 일이 찾았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파괴자인 동시에 건설자였다 그들이 전파한 문화는 서구 문명의 초석이 됐다 무엇이 그들의 군대를 막강하게 만들었을까 어떻게 고대 세계를 통치하고 재정비했을까 그리고 왜 멸망했을까 이 프로그램은 로마 군단의 이야기다 로마 제국이 처음부터 막강한 군사력을 가졌던 것은 아니다 전쟁 방법을 알 때까지 로마는 이탈리아의 작은 농촌 지방에 불과했다 하지만 로마인들에게는 뭔가 뛰어난 점이 있었다 그들에겐 정치 권력과 군사력을 활용할 줄 아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다 수백 년 동안 고대 서구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 제국의 역사는 기원전 천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고고학자들은 수백 년 후에 로마 황제들이 왕궁을 세웠던 팔라틴 언덕에서 예전부터 사람들이 거주했던 흔적을 발견했다 처음에 로마는 오늘날의 투숙한 이인 에스트리아인들의 지배를 받았다 기원전 600년 격 에트루리아 왕들은 로마인들에게 쫓겨날 때까지 백 년 동안 로마를 통치했다 그 즈음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의 정치 군사 체제가 정립되기 시작했다 로마는 공화정을 실시해서 원로온과 일련 임기로 선출되는 두 명의 집정관이 군사 문제를 포함한 중요 사안을 의결했다 타이버강을 두고 중요한 무역 거래를 하면서 주변국들과 크고 작은 충돌이 빈번했기 때문에 로마는 싸우는 법을 배워야 했다 기원전 500년부터 로마는 라틴어로 징병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군단이라 불리는 6천명의 군대를 갖고 있었다 하지만 훗날 세계를 지배하는 당당한 로마군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다 로마의 장정들은 해마다 소집 트럼펫이 불면 입대해야 했다 하지만 모든 남자들이 아니라 지주들만 로마를 위해 싸울 수 있었다 지켜야 할 재산이 있었기 때문이다 군복무는 의무인 동시에 명예였으며 정치 권력을 원하는 로마인들에겐 필수적인 단계였다 로마 병사들은 장비와 무기를 알아서 마련해야 했다 때문에 돈이 많은 장교들에겐 투구, 갑옷, 창, 칼, 방패 등이 있었지만 가난한 병사들은 갑옷도 없었고 무기라고는 투석기나 돌멩이가 전부였다 초기 로마군은 그리스군을 모델로 삼았다 특히 그리스군이 사용했던 소위 방진 대형을 기본 전투 대형으로 채택했다 방진은 창을 든 포병들이 빽빽하게 열을 지어 진격하는 대형이었다 로마 군이 숙적인 에투리리아 군을 상대로 처음 대승을 거둔 것은 기원전 396년에 베이시 인근 지역을 정복할 때였다 그러나 승리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다 6년 후 그들은 전혀 새로운 종류의 적을 만났다 북쪽에서 켈트족 전사들이 밀고 내려왔던 것이다 켈트족은 같은 언어 문화 그리고 전투 방식을 사용했다 켈트족은 아일랜드에서 프랑스 그리고 스위스까지 유럽 전역에 퍼져 살고 있었다 기원전 390년 켈트족 군대가 로마 군단을 공격하고 로마를 초토화시켰다 켈트족은 로마인들한테서 금을 상납받은 후에 도시를 떠났다 그 공격으로 로마 군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 살아남으려면 군전술을 전부 제거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살 길은 훈련 뿐이었다 로마 병사들은 고대 세계에서 가장 힘든 훈련 을 견뎌내야 했다 그들은 넉 달 동안 혹독한 기본 훈련을 받았다 훈련을 견디지 못하는 병사는 제대하거나 제대로 할 때까지 형편없는 식사를 감수해야 했다 기초 훈련은 행군부터 시작됐다 병사들은 완전 군장을 갖추고 5시간 동안 32킬로미터 이상을 행군할 수 있어야 했다 모기 훈련 시간에는 신병들은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무게가 진짜의 두 배나 되는 가짜 칼과 방패 그리고 창으로 연습했다 군대의 규모가 커지면서 병사들은 국가로부터 규격화된 갑옷을 지급받았다 군대의 규모가 커지면서 병사들은 국가로부터 규격화된 갑옷을 지급받았다 그들은 특유 Frozen境의 규격화가 커지면서 규격화된 갑옷을 지급받았다 syr-spie celui 로마군의 규격화는 두드러울 정도 그들은 규격화의 거품과duc기인 규격화된 갑옷을 지급하며 그들은 규격화의 규격화에 나갔다 그들은 규격화에 나갔다 서기 1세기 초 로마군은 얇은 철판을 가죽 끈으로 연결한 갑옷을 입었다 그 갑옷은 쇠민을 갑옷보다 훨씬 복잡해서 혼자서는 입기가 힘들었다 수백 년에 걸쳐 로마군의 투부는 시야를 가리지 않고도 방어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수정 디자인됐다 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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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 그 등을 회 austen and her orders very quietly 바트 초기에는 작고 둥글었던 로마 군의 방패가 시간이 지나면서 크기도 커지고 사각형으로 변했다 방패는 나무판을 여러개와 붙인 후 가족과 철판으로 마무리해서 만들었다 로마 병사들이 전쟁터에 나가 사용했던 최초의 공격 무기는 창이였다 그러나 로마 제국을 지켜준 무기는 로마 칼이었다 여전히 전문이 발전해 구성에서 고정한 경험은 로마 제국의 시속에 이른도 because it actually is much shorter. It's designed with a very broad base, tapering to a very, very sharp point. Now, the idea of this weapon was purely to stab. The soldier was trained to actually stab into an enemy soldier, mainly in the stomach area because, of course, there's no bone for it to actually get jammed in, and, of course, a quick stab and withdrawal would put him out of action one way or the other. Now, the soldier was trained not to use an overhand blow but purely a stabbing action. In the modern way, a soldier used the bayonet, really. The thing about this Roman sword is it's shortened to the point, and it's used for stabbing rather than slashing. The barbarians, their swords aren't like ours. They're long and broad, and it's all an ego trip on the battlefield, slashing around above their heads, all style, that's all it is. And while they're doing that, it's up and under stab into the ribs, so we make mince meat of the barbarians. The army of the army of the army was the one w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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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s 군단은 480명으로 구성된 보병대로 나눠졌고 그 다음엔 6조의 백인대로 나뉘어졌다 이름은 백인대지만 실제 구성원은 80명이었다 각 백인대에는 함께 막사를 쓰는 8명 그룹이 10조가 있었다 군단 사령관들은 주로 정계 인사들이었다 로마 귀족들은 정계에서 출세하기 위해서 군복무를 했다 그들은 다방면으로 능력을 발휘했지만 실질적으로 군대를 지휘하는 사람은 휘하 장교들이었다 그 중 제일 유명한 장교들은 백인대 대장인 백부장이었다 로마 제국이 성장함에 따라 백부장들도 진급을 계속하면서 직업군인이 돼갔다 백부장들은 보통 최소 15년 경력의 소유자들이었다 병사들을 훈련시키고 군기강을 바로잡는 일이 백부장들의 임무였다 백부장들은 백부장들을 훈련시키고 군기강을 바로잡는 일이 백부장들의 임무였다 로마 군의 백부장은 정해진 정년이 없는 직업군인이었다 로마 군의 백부장은 정해진 정년이 없는 직업군인이었다 백부장들은 병사들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 수 있었다 그들은 뇌모를 준 병사들을 좋은 자리로 배정했고 채찍으로 병사들을 체벌했다 루킬루스라는 백부장은 별명이 한 대 더였다 병사들을 무자비하게 때렸기 때문이다 그는 후에 부하손에 살해됐다 기원전 390년에 켈투족 전사들에게 처음 이긴 후 로마 군은 전술을 바꿨다 그리스군한테서 도입했던 융통성 없는 방진 대형을 벌이고 대신 규모가 적은 보병 중대를 훈련시켰다 보병 중대는 병사들 숫자가 적어서 그만큼 기동력이 뛰어났다 로마 군의 근간이 보병이긴 했지만 각 군단에는 최고 300명이나 되는 기마병들이 배속돼 있었다 로마인들은 승마에는 소질이 없어서 켈투족을 비롯한 적군의 전술과 장비를 개량해서 이용했다 그 좋은 예가 군용 안장이다 색상은 자막은 장비를 변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판이 자막은 전술과 같은 자정의 특성화가 나무를위해서 상태 Bolivette의 경유상은 전술과 롯데이하여 신난 기술과 상태し 적을 괴롭히는 것도 기마병의 임무였다. 그리고 기마병들은 그 목적을 위해서 특별히 가벼운 창을 들고 다녔다. 전투가 시작되면 기마병들은 군단의 양측에 도열했다. 보병들은 사멸 횡대를 이루고 전투에서 이길 때까지 번갈아 가며 제1열에 나가서 싸웠다. 로마군은 전투대형으로 행군하면서 공격명령이 내릴 때까지 전투 북소리에 맞춰서 칼로 방패를 쳐서 시끄러운 소리를 냈다. 양측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앞줄에 있는 병사들이 창을 던져서 적의 대여를 흐트러트렸다. 보병들은 그 틈을 뚫고 들어가 적의 공격선을 무너뜨리고 접전을 개시했다. 로마군의 짧은 칼이 진가를 발휘하는 때가 바로 그 시점이다. 일단 적군이 굴복하면 로마군은 포위하는 대신 쉬운 탈출로를 열어주었다. 그래야 기마병들이 따라가서 달아나는 적들을 죽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 기원전 270년이 되자 로마는 이탈리아 반도를 거의 다 지배하게 됐다. 다른 고대 국가들과는 달리 로마는 항복한 적들을 약탈하지 않았다. 대신 그들을 아군으로 끌어들였고 로마 시민권을 주기도 했다. 로마가 영토를 넓히면서 지중해 지역의 또 다른 강대국인 카르타고와의 충돌이 불가피해졌다. 그리고 충돌이 현실화되면서 고대 세계에서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끔찍한 전쟁이 벌었다. 기원전 200년, 로마의 영토 확장은 지중해 건너 또 다른 제국과의 충돌을 일으켰다. 오늘날의 튜니지아인 카르타고는 북부 아프리카에서 세력을 확장 중인 제국이었다. 기원전 264년, 로마와 카르타고가 시칠리아 섬 지배권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을 시작했다. 당시 시칠리아에는 카르타고의 식민지들이 있었다. 로마는 카르타고의 막강한 해군 때문에 불리한 입장이었다. 로마는 해군이 거의 없었다. 로마군은 배를 건조하기 시작했지만 병사들 대부분이 항해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우선은 육지에서 힘을 모아 노졌눈 훈련을 했다. 그리고 실제로 해전을 벌여야 할 시간이 되자 로마군은 감춰됐던 전법을 사용했다. 로마군은 까마귀 자리라 불리는 트랩을 만들어서 카르타고 배에 연결해서 적선에 쉽게 올라탔다. 그 결과 전투는 해전이 아니라 지상전과 비슷하게 전개됐다. 로마군은 그 방법으로 카르타고 함대를 격파했다. 로마 제국은 시칠리아, 코르시카 그리고 사르지니아를 차지했다. 그러나 카르타고는 패배를 인정하지 않았다. 기원전 218년, 카르타고가 반격을 개시했다. 적장은 로마가 한 번도 대적한 적이 없었던 용감한 전사 한니발이었다. 한니발의 목표는 로마였다. 한니발은 군대를 이끌고 스페인과 프랑스를 거쳐 알프스 산을 넘어 이탈리아로 진군했다. 36마리의 코끼리도 함께했다. 한니발의 목표는 아니발의 목표에 간과 함께 죽었다. 한니발의 목표가 수요한 일은 없었다. 카르타고는 하니발의 목표에 공유하는 과정이다. 하지만, 한니발의 목표와 능력을 공유하는 것과 한니발의 목표에violeta 이탈리아로 진군을 보여줬지 않았다. 한니발의 목표에 간과 과아가 저렴한 목표는 로마의 목표에 도움을 흘리며 파견된 로마군 군단과의 초기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그리고 기원전 216년 남부 이탈리아에 있는 카나에에서 대규모 전투가 벌어졌다. 하니발의 병력은 4만 명 정도였는데 로마군과 연합군의 숫자는 거의 두 배나 됐다. 그러나 하니발은 뛰어난 전술가였다. 로마 군단이 중심부로 공격해오자 하니발은 적군의 진군을 허용한 후 그들을 포위했다. 결과는 로마군의 참패였다. 5만 명의 로마군과 연합군이 전사했다. 로마는 하니발이 목전에 왔다며 공포에 떨었다. 그러나 하니발은 로마를 정복할 수 없었다. 동맹군을 끌어들이는 로마의 천재적인 정책이 다시 한 번 빛을 발했던 것이다. 하니발이 8, 9, 10번의 정책을 받았다. 로마는 한이바를 상대로 총력전을 펼쳤다. 로마 제국은 한이바를 상대로 총력전을 펼쳤다. 로마는 노예를 포함 움직일 수 있는 남자들은 모두 소집해서 카르타고가 장악한 스페인으로 파병해 보급품과 지원 병력의 공급로를 차단했다 한이발이 이탈리아 밖으로 쫓겨나기까지 15년이 걸렸다 한이발은 카르타고로 돌아가서 로마군의 반격에 대비했다 하지만 기원전 202년 로마 제국은 마침내 한이발을 불복시켰다 하지만 승리에도 불구하고 로마는 카르타고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기원전 149년에 3차 전쟁을 일으켰다 로마 군단이 카르타고의 거대한 성벽을 돌파하는데 꼬박 3년이 걸렸다 그 후 로마군은 수천 명의 카르타고인을 학살했고 생존자 5만 명은 노예로 팔아넘겼다 그런 다음 로마군은 도시를 철저하게 파괴하고 땅을 갈아엎었다 전하는 얘기에 의하면 땅에 소금을 뿌려서 다시는 농작물이 자라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한다 카르타고를 굴복시킨 로마는 코린트 씨를 파괴한 후 그리스까지 손에 넣었다 카르타고를 굴복시킨 로마는 코린트 씨를 파괴한 후 그리스까지 손에 넣었다 그 후에도 수많은 정복이 잇따랐고 기원전 100년이 되자 로마 제국은 명실공이 지중해의 주인이 됐다 로마군은 현대의 수많은 정치가들처럼 자신들의 영토 확장 정책에 정당성을 주장했다 빠른 속도로 커가는 제국의 군대로서 로마군단은 쉬지도 못하고 여러 지역을 돌아다녀야 했다 로마 병사들은 행군할 때 모기, 갑옷, 조리기구, 배급식량, 그리고 임시막사를 짓기 위한 연장 등 22kg이나 되는 군장을 들고 다녀야 했다 대부분의 군대는 지형적인 이점을 이용했지만 로마군은 어디를 가든 연장을 가지고 다니며 새 막사를 지었다 필요하면 하루에 한 개씩 짓기도 했다 병사들은 캠프 둘레의 너비 1.5미터, 깊이 0.9미터짜리 방어차물을 판 다음 갖고 다니는 막대기로 울타리를 세웠다 가는 곳마다 자신들의 요새 도시를 세웠던 것이다 캠프는 로마군의 질서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는 전형 기술을 보여준다 전형적인 본보기였다 텐트는 설치 장소가 미리 정해져 있었다 매번 가죽 텐트가 같은 장소에 설치돼 있어서 병사들은 자기들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 있었다 로마군의 질서에 대한 집착은 군율에까지 그대로 적용됐다 근무 중에 조른 캠프 보초병은 연대 전부를 위험하게 만든 죄로 돌에 맞아 죽기도 했다 가혹하고 악명높은 징계 중 하나가 전투에서 비겁한 행동을 한 연대원 10명 중 하나를 뽑아 죽이는 일이었다 뽑기에서 선택된 남자들은 동료들에게 몰매를 맞아 죽었다 로마 병사들의 복종은 공포에 바탕을 둔 것이었다 로마 군들이 도망친 검투사가 일으킨 폭동을 진압하는 데 여러 차례 실패하면서 무자비한 학살 사건이 일어났다 폭동 주모자의 이름은 스파르타쿠스였다 로마군은 딴 나라 땅을 정복하고 제국을 세우는 데 너무 바빠서 정작 조국인 이탈리아에는 상비군이 없어 기습 공격에는 무방비 상태였다 때문에 기원전 73년 강요에 의해서 검투사가 됐던 스파르타쿠스라는 외국인 노예가 이끄는 폭동이 일어났다 스파르타쿠스는 동료 검투사들과 열악한 환경에 대항하는 폭동을 주도했다가 곧이어 지방에서 일어난 노예들의 봉기에 가담했다 스파르타쿠스는 동료 검투사들과 열악한 환경에 대항하는 폭동을 주도했다가 스파르타쿠스와 그의 부하들은 게릴라 전법을 사용해서 자기들을 잡으러 파병된 노마군단을 물리쳤다 당시 이탈리아에 주둔하는 군단이 없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신병을 모집해서 훈련시켜야 했다 그러나 스파르타쿠스와 그의 부하들은 게릴라 전법을 사용해서 자기들을 잡으러 파병된 로마군단을 물리쳤다 스파르타쿠스 무리는 많은 수가 3년 동안이나 이탈리아에 잔류했다 로마 원로원이 마침내 귀족인 마르코스 크라수스에게 폭동 진압 명령을 내렸다 크라수스는 자신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스파르타쿠스에게 패한 군단마다 2명씩을 죽인 후 6군단 6을 새로 모집해서 스파르타쿠스 일당과 대적했다 앞으로의 경남을 고정 승관이라서 제작법을 몰랐다 그래서 제작업을 흥미로운val가들은 제작업과 단지의 기적인 투표가 적은 전략에서 가장 changes 제작업과 승관나가 있을 것입니다 로마군이 반란군을 제압하고 스파라타쿠스를 죽였다 그 후 크라스스는 로마 외곽의 아피아도로에서 6천 명의 스파라타쿠스 일당을 교수령시켜서 로마와 로마군에게 맞선 자들의 최후를 경고했다 초계 로마 병사들은 매년 봄과 추수기 사이에 몇 달 정도만 소집당했다 그러나 제국이 커지면서 해외 원정 기간도 늘어났다 지주들만 로마군에 입대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군 복무는 영원히 계속될 것 같은 중노동으로 변했다 기원전 100년 로마군의 수는 13만 명에 달했다 로마 남자 8명 중 1명이 군인이었다 게다가 한 번에 6년까지 평생 동안 길게는 16년을 군에 복무해야 했다 로마군은 더 많은 신병이 필요하게 됐다 그 일을 가능하게 만든 사람은 위대한 장군이자 집정관이었던 마리우스였다 그는 게르만족의 공격에서 로마를 두 차례나 구한 사람이었다 프랑스 남부의 액상 프로방스 근처의 돌판에서 기원전 102년 마리우스의 군대가 10만 명이나 되는 게르만족을 죽였다 자료에 의하면 그 후에도 몇 년 동안 그 지역 농부들은 피와 뼈 때문에 농사가 풍작이었다고 한다 마리우스는 집정관으로서 토지의 소유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로마 시민들에게 군대의 문을 활짝 열기로 결정했다 가난한 사람들도 입대에서 높은 급료를 받으며 돌아다닐 수도 있고 안정적인 일자리에 지원할 수 있게 됐다는 뜻이었다 직업 군인도 될 수 있었다 이제 로마군은 전문적인 직업 군인 시대로 접어들었다 그러나 지원병들은 여전히 엄격한 선발 기준에 합격해야 했다 키가 커야 하고 가능하면 그를 알고 훌륭한 추천서가 필요했다 특정 직업이 유리했는데 대장장이와 사냥꾼이 그런 직종이었다 반대로 부적절한 직종은 직조공과 술집 주인 등이었다 지원병들은 면접시험과 신체검사를 통과해야 했다 그 다음엔 로마를 위해서는 어떤 명령이든 수행할 것과 죽음을 겁내지 않겠노라 맹세해야 했다 신병들은 금조각 3개를 받은 후 훈련을 위해서 지방으로 보내졌다 하지만 가난한 신병들은 금조각 이상을 기대하고 있었다 군대가 정복지를 늘려갈수록 병사들의 전리품에 대한 관심도 함께 커져갔다 병사들의 로마 제국에 대한 충성심은 자신들을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는 직속 장군들에 대한 충성심으로 변해갔다 그리고 귀족 장군들은 군단을 부와 권력을 보장해 줄 티켓으로 이용했다 그에 따라 정치적 야심을 가진 슈퍼 장군이라는 새로운 계층이 등장했다 오랫동안 집정관이었던 마리오스도 그 중 한 사람이었다 그의 라이벌인 순라는 동부치중해에서 여러 차례 승리한 후 한동안 로마의 권력자로 군림했던 사람이었다 시리아와 팔레스타인을 정복했던 폼페이도 있었고 유명한 장군 율리우스 카이사르도 포함돼 있었다 박정빈입니다 Julius Caesar represents as close as I think you can get to naked ambition in the first century BC 그러나 몇 년 후에 세상 사람들은 카이사르의 위대한 업적을 지켜볼 수 있었다. 로마의 위대한 장군들 중에서 윌리오스 카이사르만큼 유명했고 피를 많이 받으며 충성과 미움을 동시에 받은 사람은 없었다. 그는 정치 사다리를 10분 이용했던 귀족이었다. 스페인에 있을 때 군 지위를 이용해서 모든 전리품을 팔아 로마에 돌아가 지지표를 샀다. 그는 집정관이 된 후 정치 동맹을 결성해서 라이벌인 폼페이와 마르쿠스 쿠라수스와 같이 삼두정치를 냈으며 로마 최고의 부자였다. 당시 카이사르는 북부 이탈리아와 남부 프랑스 총독으로서 몇 개 군단의 사령관이었다. 그는 더 많은 정복지를 갈망했다. 기회는 곧 찾아왔다. 기원전 58년, 켈트족인 헬베티족이 현재 프랑스인 갈리아의 로마 동맹군의 영토를 거쳐 스위스에서 서부 프랑스로 이주하기 위해서 카이사르에게 허가를 청했다. 카이사르는 허가 대신에 그들을 공격하기로 결정했다. 카이사르는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 36만 명의 헬베티족과의 전쟁에 6개 군단이나 파병했다. 헬베티족 반 이상이 도살당했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야 했다. 헬베티족을 해치운 카이사르는 라인강을 건너왔던 케르만족을 쫓아서 닷새 동안 알사스 지방으로 190km나 군대를 징구시켰다. 이번에도 로마군은 수천 명을 학살했다. 그리고 카이사르는 서쪽으로 방향을 돌려 벨기에로 가서 그곳 부족들에게도 같은 악행을 자행했다. 로마에 있는 카이사르의 정적들은 그의 행위를 비난했지만 대부분의 로마인들은 그를 성원했다. 갈리아족이 기원전 390년에 로마를 약탈했던 바로 그 켈트족이었기 때문이다. 갈리아족의 일원인 켈트족에 대한 로마인의 두려움은 역사적 관계 외에 신체적 열등감에도 그 원인이 있었다. 로마인들은 켈트족처럼 라틴어나 그리스어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바바리안, 즉 야만족으로 치부하고 무시했다. 켈트족 말이 양 울음소리 바바처럼 들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카이사르가 갈리아에서 맞서 싸웠던 켈트족은 야만족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들은 프랑스의 이 마을처럼 잘 조성된 곳에서 살았고 로마군들이 입었던 쇠미널 갑옷을 발명했을지도 모르는 뛰어난 제철공들이었다 그리고 켈트족의 작품들은 지금도 유럽의 위대한 예술품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전사로서의 야만족들은 카이사르에 제대로 훈련된 로마군의 적수가 되지 못했다 켈트족 전사들은 자국뿐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싸웠다 켈트족의 적은 윌리오스 카이사르 같은 뛰어난 사령관이었다 카이사르는 야심만만하고 승리에 목말라 있었으며 대담한 전략가였다 켈트족은 거기에 대한 경험이 되었다 그의 힘이 되었다 그의 힘을 뺏어다 그의 힘이 되었다 그의 힘이 되었다 그의 힘이 되었다 그의 힘이 되었다 그것도 그룹의 그런 영향을 받아들여 주셨지만 그는 환경에 따라서 힘이 되는 것 같지만 그는 기자가 잘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되었고, 기록한 영향을 확보할 수 있었고, 그는 영향을 받았고, 그는 영향을 받았고, 그는 전쟁이 있었지만, 그는 영향을 받았고, 그는 거의 아무것도 없었고, 가이사르는 자신의 요구가 지나치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래서 자기만의 방식으로 병사들의 충성심을 키웠다. 충성스러운 로마군 병사들은 전리품과 노예를 많이 얻었고 부자가 됐다. 물론 전리품을 얻기 위해서 큰 대가를 치러야 할 때도 많았다. 가이사르는 갈리아족 정벌 때 수많은 사상자와 노예가 생겼다고 자랑스럽게 말했다. 전쟁에 패한 적군은 주로 노예로 만들었다. 노예는 로마 제국에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였다. 이탈리아 인구의 40%가 노예로. 미국의 남북전쟁 전 미국 남부의 흑인 노예 비율과 같았다. 카사르의 정복전쟁은 9년 동안이나 계속됐다. 그는 집요하고 야심만만하고 잔인했다. 그는 로마 제국 초기 500년 역사의 이상적인 군인의 표상이었다. 카이사르는 외국 정보를 멈추지 않았다. 그는 군대를 등에 업고 제국 내의 적들을 없애고 종신 독재자라는 타이틀을 얻었다. 이탈리아 인구의 40%가 노예로. 이탈리아 인구의 40%가 노예로. 이탈리아 인구의 40초가 my riesnet에 업고 자작되었다. 이탈리아 인구의 40%가 노예로. 이탈리아 인구의 40%가 노예로. 이게되AND covered. 고려의 9gun 위에, 이탈리아 인구의 40%가 있는데 star forecasts một Narbit Riviera.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